음악 토익의 기분 좋은 시장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파고다 어학원에서 밀착토익팀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효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누가 들으면 좋은지 등등 저희 수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600반과 700반 두 가지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0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 설명과 문법의 개념 정리에 조금 더 집중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700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네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반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영어 손 놓은 지 좀 됐어 근데 이제 좀 다시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 혹은 영어 문법의 기초가 너무 약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다지면서 토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첫 토익이지만 나 600반 이상 받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되겠고요. 700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초가 조금 있긴 있어 그런데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탄탄하게 자지면서 실전 700반 700점 이상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가 들으면 좋겠는가 한번 볼게요. 당연히 저희는 700반까지 가지만 600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다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두 달 과정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 달 안에 첫 목표이더라도 600점 700점 이상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름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의지박약 토익커분들께 모두 적합하겠죠. 왜냐? 저희는 밀착관리를 해드리니까요. 그쵸?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제일 중요한 거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즐겁게 공부를 해야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왜 우리가 밀착토익팀을 들어야 하는가? 600, 700은 왜 밀착토익인가? 먼저 볼게요. 입문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철저한 학습관리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1대1 개인 학습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카페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밀착토익스터디까지 밀착해서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과 주중반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반에 결석하신 분들은 주말반에 오셔서 보강하시면 되겠고요. 주말반에 결석하신 분들은 주중반에 오셔서 수업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영상을 모두 촬영하여서 결석하신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진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기본으로 해서 문법과 독해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업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주말 숙제가 나갑니다. 기출 변형 문제를 하셔서 실정 감각까지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필요한 테마별 토익 어휘까지 정리해서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틀린 문제 또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정리해보실 수 있도록 오답노트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는 제가 매시간 숙제로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모두 매달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 시간을 무조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는 시간 아깝지 않으시게끔 어플도 제공하여서 틈새 시간 단어 암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실게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일 처음으로 어휘 시험을 먼저 치릅니다. 어휘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같이 가지고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 내드리는 거 오답노트나 문제 풀이 같은 거 숙제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파트 5를 위한 문법 수업이 가장 기초가 되겠고요. 그걸 기본으로 하여서 파트 6와 7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5 문제이고요. 600 플러스 반 교재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트 5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 단축이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ABCD 보기를 먼저 보실게요. 항상 보기를 먼저 보시는 습관을 가니시고요. 그러면 A 보시면 was extending 해서 비동사의 과거형에 ing 붙었네요. 그러면 얘는 과거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 had extended 해서 had pp 과거 완료가 되겠네요. C는요. are extending 해서 비동사의 현재형에 ing형 붙어서 현재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 will be extending 해서 will 미래형에 ing 붙어서 미래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지금 시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파트 5의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트 6처럼 해석을 줄줄줄 하면서 혹은 문맥을 파악해 가면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 5의 시제 문제는 시간 부사고를 빨리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부사고를 빠르게 찾아볼게요 했더니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starting next Wednesday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 이런 startin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from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from이로 보시면요. from next Wednesday라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당연히 미래겠죠. 그래서 정답은 빠르게 D 체크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심심해요. 그쵸? 제가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주어, 동사 찾는 연습. 주어는 e-shopping center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는 지금 없어요. 그쵸? 그래서 동사 저희가 보기에서 찾았고요. 그 다음 it's business hours 해서 목적까지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until 10pm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 시작한 수식 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아 볼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살짝 변형해 봤습니다. 그래서 파트 5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보기 먼저 봐야 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until by during through out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누가 봐도 전치사 문제. 그쵸? 전치사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전치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확인합니다. 그쵸? 그래서 명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치사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것 중에 시점 전치사와 기간 전치사 따로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10pm은 시점인가 기간인가 먼저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10pm 봤더니 10pm 10시, 그 다음에 2월, 3월 16일 이런 식으로 시점을 나타내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two days, two months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시점 전치사입니다. 그쵸? 시점 전치사이기 때문에 기간 전치사는 날릴게요. 뭐 있어요? 지금 during과 throughout, c와 d는요? 기간에 있네요. 그러면 두 개 날리고 났더니 ab 두 개 남아요. 두 개는요?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그쵸? by까지, until까지.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요? 해석을 해도 뭐뭐까지로 똑같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시점을 나타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쇼핑센터는요? will be extending, 연장할 것입니다. 그것의 영업시간을요? 10시까지.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밀착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뭘로 가야 됩니까? until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last, 유지하다, 뭐 remain, stay,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과 잘 어울리는 전치사이고요. by 같은 경우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딜리버 해주면 끝나는 거. 예를 들면 10pm까지 딜리버 한번 하면 끝나는 거. 혹은 submit 제출하는 거, complete 완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연장하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쵸? 얘는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until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전치사인 경우에도 시점이냐 기간이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동사와 함께 오는지까지 다 파악하시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또 한번 바꿔볼게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봤더니 똑같은 문제이고요. 제가 또 살짝 변형했습니다. 얘는 뭘로 바꿨어요? abcd 항상 먼저 보는 습관 들이시고, abcd를 봤더니 동사가 다 다르네요. 그럼 얘는 동사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동사 첫 번째 거는요? reaching. 그 다음 strengthening, extending, expanding. 이렇게 비슷한 어구들이 나왔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휘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새 토익이 좋아하는 거. 정확한 쓰임을 꼭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a, reach 같은 경우에는 장소 명사와 가장 많이 나오죠. 혹은 결론. 동의에 다다르다. 이런 것들. 그래서 reach an agreement. 동의에 다다르다. 합의에 다다르다. 혹은요, reach conference room 해서 장소 명사가 따로 나오면서 conference room에 도착하다의 뜻을 가지겠죠.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연락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when can you reach him 하면 언제 그한테 연락할 수 있어? 이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뭐였어요? 10pm 이었기 때문에 얘를 비즈니스 hours를 연장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 볼게요. strength는 강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strengthen the security system, 혹은 interaction, 이런 식으로 토익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다, 혹은 상호작용을 강화하다,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얘가 정답이었죠. 얘는요, 시간 관련 명사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extend 뭐뭐뭐, 여기서는 뭐였어요? extend business hours, 혹은 extend working hours, 이래서 뭐뭐뭐를 연장하다, 그 시간을 연장하다, 가장 적합한 답은 예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 extend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뜻으로 쓰여요. 그게 뭐냐, 감사나 사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누구누구한테 감사를 표하다, 사과를 표하다,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요, expand 같은 경우에는 extend와 다르게 부피 또는 장소가 커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요, 확장하다의 의미로 나오죠. 그래서 예물을 보실게요. the company는요, decided to extend, 그러면 결정했습니다. 확장하기로 뭐를요?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누가 봐도 it's business hours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extending,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답은 왜 오답인지, 틀린 이유를 찾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죠. 다른 품사 문제라던가, 어휘 문제라던가, 혹은 자주 나오는 빈출 표현 같은 것들을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어떠세요? 이제 기분 좋게 토익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그러면 파고다 신촌 어학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밀착토익 RC 담당 이효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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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